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며느리와 함께 국밥집을 운영하는 60대 남자입니다. 국밥집을 하다 보니 아침부터 오는 손님들도 많아서 새벽부터 출근하는 게 제 일과였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 장사 준비하는 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는 재미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몸이 예전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준비를 하면서 저도 장사 시작하고 40년 만에 취미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걸 하나씩 해보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 내 사연도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몇 년 전부터 사연을 들으면서 나도 한 번쯤 보내봐야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제 지나온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시면서 삼형제를 키우셨습니다. 큰형과 막내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우등생이었는데 그에 비해 저는 성적도 평범한 편이었고 머리가 좋지도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잘났는데 나만 처지는 것 같은 느낌에 방황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네요. 그러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뭘 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잘하는 게 없었습니다. 형이나 동생처럼 머리가 좋아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크게 특별한 것도 없었으니 뭐 하면서 살아야 할까 고민도 됐었죠.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국밥집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단골 손님이 많아서 장사가 잘 됐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보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모님 국밥집에서 일하게 됐네요. 국밥집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부모님 바쁘실 때마다 나와서 돕곤 했으니 금방 적응하겠지 싶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건 또 다른 일이었어요. 솔직히 초반에는 일이 워낙 고되니까 일을 할까 말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형 동생을 부러워만 해봤지 나는 다른 형제들처럼 뭘 노력해봤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싶어서 힘들지만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1, 2년 하니까 일하면서 힘든 것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장사하실 때 저를 의지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른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가게에나마 뒷정리를 좀 하고 가려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 가게에 뒷정리 좀 더 하고 갈게요. 두 분 먼저 들어가세요. 정리는 내일 마저 하고 태섭이 너 잠깐 이리 와서 앉아봐. 네?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 우리 가게에서 일한 게 내년이면 벌써 10년이야. 그래서 말인데 이제 이 가게에 둘째 네가 맡아서 해도 되겠어. 제가 어떻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계셔야죠. 저 혼자 어떻게 가게 운영을 다해요?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켜봐 왔는데 너 정도면 충분하겠어. 그리고 스무살 되자마자 일하기 시작해서 이제 서른이니 10년 동안 장사 배운 거 아니니? 10년이나 일 배웠으면 됐지. 너 일하는 거 보면 우리 없어도 잘할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 네가 맡아 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두 분은 제게 국밥집 운영을 맡기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데 고생했던 10년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30년 동안 한 번도 부모님께 인정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라도 부모님께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득하기도 하고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네요. 딱 서른이 되던 애에 가게를 물려받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싶더군요. 부모님 식당 물려받고 게을러졌다는 말 듣기 싫었거든요. 또 가게에 신경 쓴 만큼 매출도 더 잘 나오니 일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른 살을 바쁘게 보내고 있던 찰나에 우리 가게의 손님으로 왔던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날이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여자가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셋이 왔는데 왜 국밥을 하나만 시킬까 해서 유심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국밥 한 그릇을 앞에 아이들에게 나눠주더군요. 자신은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만 국밥을 덜어주고 물만 마시고 있는 모습이 짠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딱 봐도 여유롭지 않은 모습이 눈에 밟혀서 저도 모르게 국밥 하나를 더 가져다가 여자와 아이들 앞에 놔줬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드세요. 공짜로 드리는 거니까 이건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저희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사양하지 말고 그냥 드세요. 어차피 남는 거라 드린 거예요. 그럼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제가 나눠준 국밥을 아이들 쪽으로 덜어주고 그제야 남는 걸 한술 뜨더라고요. 자기도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었죠. 그러다 며칠 뒤 다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저희 식당 건너편 분식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저 분식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도 장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그때 애들하고 같이 와서 국밥 먹었던... 아, 예. 아, 예. 기억하죠. 아, 예. 기억하죠. 아, 예. 기억하죠. 근데 혹시 국밥 드시러 오신 거예요? 저희가 방금 영업을 마감해서요. 아니에요. 국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때 신세진 거 갚으러 왔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고깃고깃고깃한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더군요. 그날 저희 때문에 일부러 국밥 한 그릇 더 주신 거 알아요. 염치 없이 공짜로 먹을 수가 없어서 국밥값 드리러 왔어요.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남는 거 드린 거라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사양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네. 그럼 주시는 돈이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실래요? 국밥값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이렇게 돈 내겠다고 찾아와준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 여자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죠. 그날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3살 위였고 11살, 9살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들까지 낳았는데 몇 달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는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지금은 근처 여관의 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일용직으로 여러 가게 옮겨다니면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웃으며 말하는데도 그 모습이 왠지 슬펴보였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장사가 잘 되면서 일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곳 없으시면 저희 가게에서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안 그래도 요즘 사람 가려고 했었거든요. 저야 일할 곳 있으면 좋지만 국밥집 일은 처음이라서요. 혹시나 제가 폐를 끼칠까 봐 조심스러워요. 일이야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배워가면서 하시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떻게 먹고서나 걱정 많았는데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분은 제게 몇 번이고 감사하다며 인사했어요. 제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 인사를 받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형편 어려운 분을 도울 수 있어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렇게 그 여자는 저희 가게에서 일하게 됐고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도 늘 힘든 기색 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호감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고백까지 했어요. 제가 마음을 고백했을 때 그분은 저를 밀어냈었어요. 자신의 처지가 있는데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담담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감정을 정리하려고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아이들도 있었고 한 번 거론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 좋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이 살고 싶은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번 거절당하면서도 제 마음을 솔직하게 전했었죠. 그러니 서서히 그 여자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결국 제 마음을 받아들여줬고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한 자고 하자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크게 반대하셨어요. 인사하겠다고 인사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간 날 저희들의 얼굴을 보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펄쩍 뛰셨죠. 태섭이 니가 지금 제정신이냐? 누구랑 결혼을 해? 아니 멀쩡한 처녀들 내버려두고 왜 하필 애들 딸린 과부야?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 사람 누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만 보고 허락해 주실 순 없으세요. 어느 엄마가 미쳤다고 이런 결혼을 허락해? 너 남의 애들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다 큰 남자애들 둘 애비 노릇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게다가 쟤 벌써 서른이 넘었다. 부모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다 알아요. 저도 오랜 시간 고민해보고 결정한 거예요. 애들도 잘 키우고 어머님 실망하시는 일 없게 잘 살게요. 저희 좀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그 사람에게도 따지기 시작하셨죠. 저기 솔직히 나 애기 엄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끔 가게 갈 때마다 제일 성실하게 일하기도 하고 애들 혼자 키우면서 참 대견한 것 같아서 내가 마음속으로는 칭찬도 많이 했어. 근데 이건 아니지. 그쪽이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애가 매달려도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같이 초기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와? 죄송합니다. 어머님 화내시는 거 저 다 이해해요. 저도 태섭씨 생각해서 여러 번 거절했었어요. 끝까지 거절했어야 하는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됐어요. 제 상황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저 다 알아요. 그래도 저희 잘 살게요. 어머님만 허락해 주시면 듣기 싫고 나는 둘 결혼 허락하는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뭐해! 당당 나가지 않고! 그렇게 인사드리러 갔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신 게 원망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초혼인 대비해 자신은 재혼이고 게다가 전남편 사이에서 애들까지 있으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둘 사이를 좋게 봐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자며 저를 위로해 주는 마음씨에 위로를 받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를 재촉하지 않았고 저희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노력하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크게 다치신 적이 있어요.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치셔서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했었죠. 게다가 자식 셋이 다 아들이라 어머니 화장실 모시고 가는 것도 그렇고 씻는 것까지 해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머님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고는 매일같이 찾아가 어머님 병수발을 들었었죠. 어머니도 처음에는 왜 왔냐며 화를 내셨었는데 자식보다 더 살뜰히 챙기는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네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두 아이들도 제가 함께 키우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아빠 노릇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서툰 것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 것도 처음인데 거기다 아들 둘까지 생겼으니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그래도 저 우리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고 친해지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우리의 결혼을 위해 노력했는데 저도 아들들에게 잘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도 좁혀지지 않는 거리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별 문제 없이 저를 받아들여주고 아빠가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둘째 녀석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아빠라고 나타났으니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같이 더 많이 시간도 보내면서 나름대로 친해지려고 했었는데 늘 제자리걸음 같았습니다. 하루는 점심장사가 일찍 끝나서 아들들을 보러 다니는 학교에 갔었어요. 둘째 녀석이 끝날 시간이라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나오더군요. 아들이랑 친구들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 다가가는데 둘째랑 다른 친구랑 소리 높여 싸우더라고요. 둘이 싸우는 내용을 듣는데 둘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가 시장 국밥집 아저씨 너네 새아빠냐고 놀렸나 봅니다. 그러니 둘째가 아빠 아니라고 그냥 삼촌이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아직 둘째에게 저란 존재는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고 감추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날 저녁은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녀석이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준 겁니다. 언제부턴가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먼저 다가와 용돈도 달라고 하는데 조금이나마 달라진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죠. 조금씩 아빠와 아들로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와의 사이도 안정적으로 변하고 하던 가게도 잘 되고 그때는 정말 다른 거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했었죠. 부부 사이도 늘 좋았었는데 그 사람은 새벽부터 나가 일하는 저를 안쓰러워 했었어요. 가끔씩은 저 푹 자라고 가게에 나가 아침 장사도 준비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애들 엄마는 피곤한 저를 대신해 아침 장사 준비하겠다고 나갔고 혼자 보낸 게 미안해 가게로 나가려는데 전화를 한통 받았어요. 지금 병원이라고 부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아내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피곤한 나를 위해서 장사 준비하러 대신 나간 아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점점 패인이 되어 갔어요. 그냥 내가 나갈 걸 나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아내가 그렇게 떠나고 난 뒤 모든 의욕을 잃었습니다. 소중했던 가게도 다 귀찮았고 나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패인처럼 집에 처박혀 있는 게 제 일과 였습니다. 그날도 패인처럼 누워있는데 큰애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저랑 잠깐만 얘기 좀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뭐 용돈 필요해?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아빠가 저희 때문에 힘드시면 저랑 재성이 이 집에서 나갈게요. 너랑 재성이 이 집에서 나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네가 왜 이 집에서 나가?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 집에서 아빠 신세 집에서 사는 게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죽은 부인 아들이 같이 있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러고 누가 그래 니들이 나랑 같이 살면 될 일도 안 된다고 할 사람이 누구야? 얼른 말 안 해? 어제 학교 갔다 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어요. 국밥집 아저씨는 무슨 죄길래 죽은 부인 아들까지 떠맡라 키우냐고요. 저희 보고 눈치가 없다고 아빠한테 저희가 짐이라고 막 그러시던데 정말 저희가 아빠한테 짐이에요? 그래요? 니들이 왜 나한테 짐이야? 너랑 재성이 내 아들이야. 자식들이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엄마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남남이야? 엄마 돌아가셨어도 너흰 내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쓰지 마. 한 번만 더 집을 나간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하면 아빠한테 진짜 혼날 줄 알아. 알았어? 제 말을 듣고 큰아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큰애라고 해봐야 고일인데 제 엄마 그렇게 떠나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애 지나가는데 그런 소리한 동네 사람들도 밉고 중요한 순간에 애들한테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저도 미웠습니다. 우는 아들을 달래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내를 대신해서 아내 모까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제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야 나중에 하늘에서 아내를 다시 만나도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장사에만 매달렸고 우리 아들들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나 아들들 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째는 아니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얻나가기 시작했어요.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고 제게 반항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도 아이에게 모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기특해서 차마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둘째 아들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이 친구들하고 싸웠으니 아버님이 빨리 오셔야 한다고 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죠. 알고보니 반애들 중에 한 명이 친아빠가 아니라고 놀렸었나 봅니다. 아들은 분해 못 이겨 그의 얼굴에 주먹질을 했고요. 아이들 싸움 문제는 잘 해결됐지만 문제는 둘째였어요. 같이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이 없더군요. 재성이 너 오늘 일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일 친구한테 가서 다시 정식으로 사과해. 싫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요? 걔가 나한테 먼저 시비 걸었어요. 그래도 먼저 친구한테 주먹질한 건 잘못한 거야. 남을 다치게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왜 싸웠는지 몰라요? 그러게 왜 국밥집 아저씨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만드냐고 아들의 말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국밥집 아저씨? 왜요? 내 말이 틀렸어요? 그냥 엄마랑 형이랑 우리끼리 살면 되지. 왜 결혼을 또 해서 나를 놀림값 만드냐고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돈 많은 아저씨랑 하면 되지. 왜 국밥 하는 사람이랑 해가지고 빨리 제성이 너 그만 못해? 아빠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야. 더는 안 봐줘. 아빠? 누가 내 아빠야. 진짜 우리 아빠도 아니면서 잘날 척하지 마요. 나랑 피도 안 섞인 주제에 왜 이래라 저래라 야. 둘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끊겼나 봐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둘째 아들의 뺨을 때린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 일이 있고 아이는 더욱 저랑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둘째가 저를 외면하는 게 마음 아파서 진심으로 사과도 해보고 편지도 써봤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와 아내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남의 애들 키우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당신은 내가 잘해주면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 참 씁쓸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몰라주는 아들도 첩섭하고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었어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둘째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해줬습니다. 비싼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보내주기도 했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유학도 보내줬어요. 자식 하나 유학 보내면서 드는 돈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위해 투자하는 거니까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번 돈으로 아들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둘째는 외국에서 공부하다 만난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우리 둘째가 벌써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고 하니 대견 하면서도 이제 정말 다 컸구나 싶은 묘한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둘째가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내와 재혼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가게를 찾은 적이 없던 아들이라 오랜만에 이곳에 오는 게 어찌나 반갑던지요. 우리 둘째 어서와 배고프지? 아빠가 얼른 국밥 하나 줄까? 돼지 냄새나게 국밥을 왜 먹어요? 국밥은 됐고 저 할 말 있어서 온 거니까 좀 앉아 보세요. 그래 우리 아들 할 말이 뭐야? 뭐 결혼 문제가 잘 안 풀려? 그런 게 아니라 나 결혼할 때 집에서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액수로 말해줘요. 갑작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 결혼이니 당연히 아쉽지 않을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액수를 물어보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서울에 집 얻을 정도는 해주려고 했지. 왜 여자친구 쪽에서 뭐라고 해? 집 얻을 정도면 전세요? 아님 매매요? 아니 전세는 안 되고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로 해주세요. 나 결혼할 여자 부모님이 몇백억대 건물주예요. 그냥 시시한 아파트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어요? 잠깐만 갑자기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네 형 결혼할 때도 그 정도는 못해줬다. 그리고 아기 생기기 전까지는 둘이 사는데 40평대 집이 왜 필요해? 일단 한 30평대 초반 아파트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제 말에 아들은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40평대 아파트 하나도 못해줄 거면서 그럼 왜 집해준다고 했어요? 몇십년 장사해놓고 그 정도 돈도 없어요? 그 정도 집도 못해가면 나도 팔려서 결혼 못해요. 너 강남 아파트 값이 얼만지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야? 우리 집에 그 정도 돈이 어딨어? 너 유학 가 있는 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번 거 그대로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나 공부 시켰다고 유세 떠는 거예요? 누가 나 유학 뒷바라지 해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주방에 있던 큰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야 너 지금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몰라? 너 유학까지 갔다 와서 똑똑하고 잘난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버지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키워달라 그랬냐고 왜 형은 나한테만 뭐라 그래? 됐다 둘 다 그만해라 그리고 재성이는 나중에 짐 문제 다시 얘기하자 둘째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국밥집을 나갔습니다. 큰아들은 저한테 죄송하다면서 자기가 동생 교육 못 시킨 탓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큰아들 탓이겠습니까? 둘째 마음이 그렇게 엇나간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얼마 후 큰아들을 통해 둘째의 상견례가 답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결혼은 시켜야 하니 사돈 만나서 집 문제도 논의하고 우리 둘째 며느리 될 아이도 볼 생각에 일찍 약속 장소를 향했네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던 둘째는 저와 큰아들의 모습을 보고 싹 얼굴이 굳더군요. 뭐야 왜 아버지랑 같이 왔어 내가 형만 오라고 했잖아 야 너 상견례 하는데 아버지를 빼놓고 한다는 게 말이 돼? 아버지한테 얼른 잘못했다고 하고 들어가자 안 돼 아버지는 못 들어가 아버지 저 형하고만 들어갈 테니까 아버지는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상견례 하는데 아버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나만 빼고 네 형이랑 둘이 있어 내가 이럴까 봐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였는데 나 솔직히 아버지 국밥 장사 하는 거 팔려서 여자친구네 집에 거짓말 했어요 우리 아버지 큰 회사 운영 한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해줄 사람도 불렀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작은 애는 기어코 형만 데리고 상견례 장으로 갔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혼자 남아있는데 서러움에 눈물만 나더군요 아내 모까지 사랑해주고 제 한평생 바쳐 눈물로 키웠는데 아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을 위해서 불란 만들지 말고 집에 갈까란 생각을 수십 번도 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아들에게 이런 대접 받는 게 억울했고 분하기도 했지만 둘째 녀석 엇나가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견례 장으로 향했네요 상견례 장에 제가 들어서니 둘째가 당황해하는 게 보이더군요 저를 뭐라고 속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얼굴을 보는데 참 씁쓸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들 예 혹시 누구신지 장인어른 제 운전기사예요 그냥 돌아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셨네요 재성아 너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제가 재성이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밥집을 하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질 못했다네요 부족한 아들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왜 여기 들어와서 끼어들고 그래요 친아버지도 아니시면서 나서지 좀 말고 그냥 가요 내가 너희 친아버지는 아니었어도 친아버지 못지않게 사랑으로 키웠어 니 엄마 없어도 추넉 들지 말라고 내 평생 다 바쳐서 키웠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한테 뭐 대접받으려고 키웠어요 본인이 좋아서 우리 엄마랑 결혼해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요 키우기 싫었으면 그냥 엄마 죽었을 때 버리지 그랬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둘째 뺨을 때렸습니다 옆을 돌려보니 사돈어른이었어요 귀한 아드님 뺨 때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인 제가 들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닙니다 아들 이렇게 키운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함에 고개를 숙이자 그 순간 사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세상에 정말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절 키워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친자식 이상으로 절 아껴주셨는데 그래서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자네 뭐하나 아직도 자네 잘못을 모르겠나 자네 어렸을 때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주시고 그 힘든 유학 뒷바라지까지 해주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해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왜 나한테 사과를 해 자네 아버님한테 용서를 미려야지 고생해서 자식 공부시켜놨더니 이게 무슨 배음망덕한 짓이야 자네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죄송합니다 예비사돈의 꼬지즘 때문인지 둘째는 처음으로 제게 잘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적이 없던 아들인데 예비사돈의 호통 한 번에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둘째를 보니 마음 한켠이 쓰려왔네요 20년을 넘게 친아들이라 여기며 키워왔는데 정작 아들한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돈 많은 예비사돈이었다는 생각에 모든 게 허무했었죠 상견례는 그렇게 마무리됐고 둘째 아들은 상견례 자리에서 그대로 파혼당했습니다 예비사돈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사위는 필요 없다면서 둘째를 내쳤죠 부잣집 사위되는 줄 알고 좋아했던 둘째는 모든 게 물거품 되자 엉엉 울더군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찾아와 한 번만 도와달라고 빌기까지 했어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아들 용서했다는 말 좀 해달라며 찾아와서 비는데 우리 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잘해주려고만 했던 제 잘못인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둘째 아들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출국하기 전날 저를 찾아와 몇 분을 울기만 하더니 그동안 죄송했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그래도 큰 아들을 통해 가끔씩 둘째 소식을 전해됐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잘 지내는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한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애교 많고 성실하게 잘 자란 첫째를 볼 때마다 우리 둘째도 저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산부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이런 제 마음을 속시원히 털어놓을 기회가 있을까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때가 된다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를 하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 노는 날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온 행복은 너무나 짧았고 제게 남은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돈 얼마와 텅 빈 집뿐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었지만 뭔가 다른 일을 할 여력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이후로는 어머니 혼자 저를 돌보셨죠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니었고 형편도 안 되니 대학에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네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연하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땐 이제가 스무살이 되었을 때라 힘도 넘쳤고 불러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시작하게 된 일이 택배 상하차였습니다 작은 영업소는 영업소장님이나 택배기사님들이 알아서 짐을 싣고 내리지만 지역과 지역을 잇는 간선물류센터에선 그것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택배를 싣은 차량이 들어오면 물건을 내려 지역에 맞게 분류하고 또 그 지역으로 가는 차량에 싣는 일을 합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인데 시급이 꽤 센 편이었어요 하지만 일은 그만큼 힘들었죠 매실 시즌에는 매실과 설탕이 가득 실린 짐들을 실어 날라야 하고 쌀은 뭐 1년 12달 물류센터에 가득했습니다 힘과 요령 그리고 무엇보다도 끈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하루 해보고 바로 포기하고 힘 좀 쓴다는 사람도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걸 5년이나 해냈습니다 적성에 맞아서라기보다는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벌이가 좋은 일이어서 일을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택배 상하차 일은 시급이 센 거 말고는 온통 단점뿐인데 제일 첫 번째가 몸이 많이 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밤낮이 바뀌는 거였어요 낮에 수거한 택배가 물류센터에 모이는 건 밤 늦은 시간인데 제 일은 그때부터 새벽까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밤에 일하고 낮에는 자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뭐 그것도 처음에나 힘들었지 나중엔 그럭저럭 할만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활종하는 낮에 잠을 자니 인간관계를 지속하기는 어려웠네요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매일 일이 있으니 어머니 보러 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애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낮에 자더라도 사람이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당시 당시 저는 빌라촌에서 살았는데 취사도구도 변변치 않았지만 졸린 눈 비벼가며 밥 차려 먹는 것도 할 짓이 못 되더군요 그래서 주로 편의점을 이용했어요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값싼 도시락이나 김밥 컵라면 같은 걸로 때우는 거였죠 오후 두세시쯤 되어 잠에서 깨면 동네에 딱 하나 있는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에 김밥 하나 먹는 게 제 아침이자 점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느지막히 점심을 먹으러 편의점에 갔는데 평소에 못 보던 여자가 저처럼 김밥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커다란 눈에 갸름한 얼굴하며 화장기가 전혀 없는데도 뽀얀 얼굴까지 마치 그림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미모에 놀라 김밥을 고르다 말고 그대로 덜컥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 그만 숨이 턱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저 그 불고기 김밥 드실 건가요? 네? 오빠가 집은 그 김밥 이요 드실 거예요? 아 네 이거요 아니요 그쪽 드세요 그래도 그래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제가 건넨 김밥을 봤더니 꾸벅 인사를 하고는 카운터로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순간은 그냥 꾸민 것 같았어요 헐렁한 추리닝 차림으로도 여자의 미모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긴 머리를 찰랑거리며 김밥과 컵라면을 가지고 전자레인지로 가는 여자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편의점에는 안에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을 위해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게 딱 하나뿐 이었어요 마침 저도 김밥과 컵라면을 고른 터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물분 컵라면을 들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앉으셔도 돼요 전 괜찮아요 목소리는 또 얼마나 예쁘던지 분명 여자는 앉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제 귀에는 그냥 앉으라는 말로 들렸네요 그래서 냉큼 자리에 앉았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여자에게 말을 걸거나 하진 못했습니다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치면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고개를 푹 숙인 채 먹는 데만 집중했죠 그랬더니 어느새 다 먹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군요 그게 그녀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모든 것이 꾸민 것처럼 흐리멍덩했죠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도 확신하기 어려울 만큼 신기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10kg짜리 쌀포대를 나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 논통 그녀 생각 뿐이었고 집에 돌아가면 잠만 대충 자고는 내내 편의점에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그녀를 만날까 싶어서 였죠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고 기다림은 길어져만 갔네요 그렇게 편의점에서 여자를 기다린 지 열흘쯤 되었을 때 또다시 그녀가 편의점을 찾아왔어요 전처럼 허름한 추리닝을 입고 와서는 컵라면을 집은 후에 김밥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녀가 찾는 김밥이 없는지 이마를 곱게 찌푸리며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네요 저 혹시 또 불고기 김밥 찾으세요? 제가 말을 걸자 여자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네 제가 불고기 김밥만 먹는데 오늘은 그게 없네요 저 여기 이거 받으세요 저는 들고 있던 제 김밥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불고기 김밥 이었어요 저도 불고기 김밥을 좋아했거든요 여자는 제가 건넨 김밥을 공손하게 두 손으로 봤더니 방긋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꽃망울이 터지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 주시면 오빠는 굶는 거 아니에요? 다른 김밥 먹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잘 먹어요 그래요? 잘됐다 그럼 오빠 김밥은 제가 사드릴게요 네?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고마워서 그래요 자 마음껏 골라보세요 대신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하나만 고르라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그날 그날 이후로 그녀와 저는 편의점 밥친구가 되었어요 따로 약속한 게 아닌데도 저와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각에 편의점에서 만나 김밥과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뿐인 테이블에 마주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함께 밥을 먹었네요 택배 상하차이를 시작한 후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니 그 한 끼로 하루의 피로가 전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처음엔 그저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차마 흑심을 품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거든요 그저 그녀와 마주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네요 하지만 함께하는 식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가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양복을 꺼내 입고 편의점에 가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달라진 제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진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오빠가 좋아 좋은데 오빠한테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부족하면 내가 부족하지 왜 네가 부족해 나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이제는 나 좋아하지 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단어 하나하나 못 알아들을 말이 없는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한데 그런 그녀가 제게 있어 부족하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고백을 거절했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루 일을 쉬게 되었네요 일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왜 좋아하지 말라고 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밤을 꼴딱 세운 저는 다음 날이 되자마자 다시 편의점에 달려갔어요 그녀는 전날 제 고백을 거절하고도 또 같은 시각의 편의점에 오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만 고백을 거절하고도 다시 날 보러올 정도의 마음이 그녀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녀에게 끈질기게 구애했어요 온갖 말로 그녀를 설득하고 또 애걸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엔 난감해하기만 하던 그녀도 결국 포기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꼬박 1년 만에 드디어 그녀와 사귀게 되었네요 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순수한 사람이었죠 요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직 남아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곤조곤 속삭이듯 말했고 세상 품파를 전혀 겪어보지 않은 듯 너무나도 밝고 맑은 사람이었네요 하지만 정작 그녀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늘 궁핍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밝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참 좋았죠 그렇게 저와 그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점점 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마침 저와 그녀 모두 일하는 시간이 밤시간이라 생활 리듬도 잘 맞았어요 일을 하느라 밤에는 서로 연락하기 어려웠지만 낮이 되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늘 붙어있었습니다 그런 저희가 결혼을 생각하게 된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청혼했을 때 그녀는 난감해 하더군요 왜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이라서 그래 또 그 소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백이면 백 전부 다 네가 아깝다고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빠 같이 좋은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게 옳은 일인가 했어 서로 사랑하는데 옳고 그른 게 어딨어 그냥 난 이런 식의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미안 분명 그녀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여러모로 저희는 잘 맞았는데 왜 그녀가 결혼을 꺼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뭐래도 그녀와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기로 했죠 그녀는 청혼을 거절한 후에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만날 때마다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함께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너랑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제 고집이 꺾일 것 같지 않자 하루는 그녀가 절 붙들고 이야기하더군요 오빠 우리 집 사정 어떤지 알지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어머니 몸도 안 좋으셔 응 알아 오빠라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런데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나한테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은 없어 난 꼭 너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안 해 뭐?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 네가 나랑 결혼 안 해주면 평생 혼자 살 거야 진심이야 결국 이번에도 그녀는 제 고집을 이기지 못했고 저희는 끝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집은 장모님께 남겨두고 저희는 제가 사는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녀와 시작하는 하루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눈을 뜨면 늘 그녀가 옆에 있었고 그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일을 나가면 더 힘이 나는 것 같았죠 결혼 후 그녀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굳이 일까지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도 제 뒷바라지만 집중하고 싶다며 일을 그만두더라고요 사실 그녀와 함께 버는 게 형편은 더 나았겠지만 저를 위해 하던 일까지 그만두는 그녀를 생각하면 제가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택배 상하차일 5년 만에 드디어 택배기사가 되었어요 그래봐야 자격증 따고 탑차를 사는 것 정도였지만 그 돈을 모으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택배일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전에 아르바이트로 하던 상하차 일에 비해 수입은 훨씬 좋아졌어요 적응하는데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하면 하는 만큼 버는 돈이 늘어나니 도저히 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집에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집이라도 더 배송했습니다 종일 땀을 바가지로 흘려도 밤 11시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들어가도 아내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자기도 피곤할 텐데 그 늦은 시간에 밥상까지 차려놓고 기다리는 아내를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 않았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제게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저 표정이 좀 어두운 것 뿐이었죠 늘 해맑이 웃던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니 마치 햇살 쨍쨍하던 창에 커튼을 친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어 아니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는데 표정이 왜 그래 당신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나 봐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정말 괜찮은 거지 혹시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음 알겠어 말로는 아무 일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내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제가 종일 택배 일 하느라 아내를 볼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뭔가 멍하니 생각을 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시무룩해지기도 했네요 분명 뭔가 있기는 있는데 왜 말을 안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물어도 아무 일 없다고 만 하니 더 물을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휴일이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6일 내내 일하고 일요일에는 거의 잠만 잔다는 걸 아내도 알기 때문에 깨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아침 일찍 저를 깨우더군요 오빠 나 잠깐 친정 좀 다녀올게 장모님께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으시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김장 담글 때 됐잖아 올해는 엄마랑 같이 김장 좀 담그려고 그래봐야 딸랑 우리 두 식구 인데 김장 까지 담가 그냥 올해는 좀 그래보고 싶어서 그래 그럼 언제쯤 오는데 저는 생각없이 물어본 건데 순간 아내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표정을 정돈하고는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더군요 오래 오래 안 걸릴 거야 금방 끝내고 올게 혹시 늦어지더라도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음 알겠어 아 잠깐만 저는 집을 나서려는 아내를 붙잡은 뒤 지갑에서 되는 대로 돈을 집어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모처럼 처갓댓가는데 달랑 김장만 하지 말고 수육할 고기라도 좀 사가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아내는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방긋 웃으며 지갑에 넣고는 처갓댁으로 떠났죠 그때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네요 저희 집에서 장모님이 사시는 빌라까지는 걸어서도 10분이 채 안 걸리는 곳이었어요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달 거리였죠 그런데 김장을 하겠다며 아침 일찍 나간 아내는 캄캄해질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아내는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모처럼 장모님과 회포라도 푸나 싶어서 좀 더 기다렸는데요 끝내 밤이 되어도 돌아오질 않아서 결국 제가 먼저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처가댁은 텅 비어있고 아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아내와 장모님이 마치 연기 사라지듯 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이 말이 좋아 이사지 짐이라고 할 것도 없더만 하여튼 점심대쯤에 나갔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김장을 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이사라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날 밤에는 정말 한숨도 못 잤습니다 왜 아내가 저를 떠났는지 생각하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택배일을 하며 집에 자주 들어오지 못했던 건 있었지만 아내는 다 이해한다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를 위해서 늦은 밥상을 차려주던 아내가 왜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떠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이미 꽤 오랫동안 했던 일이라 인이 박히기도 했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금방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종신고도 이혼 접수도 하지 않았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사라진 사람을 기다린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처음엔 아내가 떠난 이유를 생각해보려 애썼고 그 다음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해주던 아내에게 제가 너무 기대기만 했던 건 아니었는지 그게 아내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니었는지 저 스스로를 질책했어요 돈은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아내와의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어땠을까 일부러 뒤로 밀었던 아이를 좀 더 일찍 가졌으면 어땠을까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 자책이 끝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한다면서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했으면서 왜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건지 그런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화가 났어요 전에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잠자기 바빴지만 한 번 화가 치밀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자기 전 소주 한두 병을 마시는 일이 일상이 되어갔죠 후회와 자책 그리고 분노 이후에는 체념이 찾아왔습니다 술로 잠을 청하는 날도 어느덧 5년쯤 지난 일 끝도 없이 치밀어 오를 것만 갔던 분노도 사그라들더군요 그 사이 몸은 많이 망가졌고 마음은 그보다 더 많이 망가졌지만 전처럼 아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 믿으며 기약도 없이 흥신소에 돈을 쏟아붓는 일은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아내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는 참 많이 우셨어요 이 녀석아 이 녀석아 그년 집 나간지 벌써 5년이다 안 돌아올 거라는 건 너도 알잖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야 너도 그년 잊을 거 아니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벌써 5년이나 흘렀는데 이제 와서 아내가 돌아올 거라는 손진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아무리 해도 들지 않더군요 제 인생에 있어 여자는 아내뿐이었고 그녀가 절 버렸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네요 그렇게 또 훌쩍 1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지만 아내에게선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그쯤 되자 저도 점점 아내를 잊어갔네요 슬펐던 기억도 끌어오르던 분노도 모두 사라지고 행복했던 시간만 가끔 떠오르더군요 처음 편의점에서 불고기 김밥을 양보해달라던 아내의 얼굴이나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 같은 게 떠오를 때면 그냥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아내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같은 건 이제는 없었네요 고맙게도 장례식장에는 참 많은 분이 와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던 동네 어르신들부터 오며가며 자주 마주치던 같은 택배기사님들까지 제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분들이 저희 어머니 가시는 길을 배웅해 주셨네요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마음을 다다봤습니다 15년 전 아내가 갑자기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피부치였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더할 나위 없이 허전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자며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꾹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가 되자 오실분들은 다 오셨는지 장례식장은 텅 비었고 저와 일하시는 아주머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주머니에게 정리를 부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영정과 단둘이 남게 되었죠 그 순간 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오더군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엔 부료만 잔뜩 저지른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그토록 바라시던 손주도 안겨드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말씀도 따르지 못한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열심히 번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드리기도 하고 집도 전부 고쳐드렸지만 그런 건 다 의미 없는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한평생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살질 못했으니까요 한 번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제 몸 어디에 그 많은 물이 있었는지 쏟아내고 닦아내도 도저히 끝나질 않았네요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는 그만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꽤 꽤 오랫동안 잠을 잤을 겁니다 아주머니를 보낼 때는 분명 해가 있었는데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남은 장례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추스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제 머리맡에 웬 통장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때가 그랬어요 누가 제게 그런 편지를 쓰겠어요 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장례식장 어딘가에 아내가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상복을 입은 채 미친 사람처럼 장례식장 구석구석을 뒤졌고 나중엔 주차장까지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허탈해진 저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서야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대충 옷 매무새를 만지고 다시 상주다리에 앉았네요 저는 그제서야 아까 제 앞에 놓여있던 편지를 뜯어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건 15년 전 사라진 아내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저는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낼 수밖에 없었네요 편지에 적힌 아내의 삶은 참 기부했어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던 아버지는 사실 도박 중독자 였다더군요 처음엔 벌어온 월급에서 얼마씩 쓰는 수준이었는데 한 번 크게 돈을 딴 후에는 월급을 쏟아붓는 걸로도 모자라 빚까지 저가며 도박에 빠져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집은 갑자기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친 것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도망쳤다고 빚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은 고스란히 장모님과 어렸던 아내가 갚아야 했고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아내는 결국 화류계에 몸을 담게 되었던 거죠 저는 아내가 화류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편지로 처음 알았습니다 밤에 하는 일이라기에 저처럼 택배나 뭐 그런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남자들을 상대로 웃음을 팔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빚은 적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갚아 나갔고 어느덧 거의 다 갚았을 때쯤에 저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있으면서 평범한 사람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고 저를 사랑하게 되었지만 끝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순 없었다더군요 아내는 빚을 다 갚았을 때 일을 그만두고 저와 결혼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인연이 그렇듯 아내와 아버지와의 인연도 한없이 즐기기만 했네요 아내가 장모님을 두고 저와 사는 동안 또다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왔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어머니가 또다시 거액의 빚을 지고만 것이었죠 그것이 아내가 저를 떠난 진짜 이유였습니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돈을 들고 사라진 뒤였더군요 장모님에게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빚이 남게 되었고요 하지만 홀로 남은 장모님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서 저를 떠나 또다시 화류계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능한 한 빨리 빚을 갚고 다시 제게 돌아오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와의 결혼 후에도 이렇게 살아놓고 제게 다시 연락하는 건 정말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차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처음엔 편지를 끝까지 읽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기구한 아내의 삶이 불쌍해서 였고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보낸 지난 15년이 안타까워서 였습니다 차라리 저를 믿고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더라면 하다못해 장모님께 빚이 생겼다는 말만 해 주었더라면 어떻게든 함께 갚아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눈물이 흘렀죠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울다 읽다 한 끝에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아내가 번 돈이 들어 있었네요 아내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지난 15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할 방법도 자기는 모른다며 다만 한순간도 저를 잊은 적은 없었다는 뜻으로 남긴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통장엔 아내가 부르지 못했던 제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월 말이 되면 아내는 제 이름을 적어 통장에 돈을 넣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 통장을 쥐고 또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아내까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언젠가는 아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라고 하실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겠죠 하지만 아내가 남긴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지더군요 지난 날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도 분노도 다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아내를 그리워하진 않게 되었죠 아내가 삶이 삶이 홀가분해졌어요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6일씩 택배를 배송하고 일요일에는 죽은 듯 잠만 잡니다 사는 집은 아내와 처음 살림을 차렸던 바로 그 빌라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은 힘들고 열심히 번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드릴 어머니도 예쁜 옷을 사줄 아내도 없지만 마음만은 편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썰맘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의리의리한 병원은 아니고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병원입니다 사실 요새는 성형외과도 경쟁이 치열해서 누구나 큰 돈을 만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처럼 소규모로 운영되는 병원은 직원들 급여주기도 빠듯한 게 현실이에요 빚 좋은 개살구란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그러고 보면 따박따박 봉급이 나오는 페이닥터로 근무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처음 병원을 오픈할 땐 참 설레기도 하고 의욕이 앞서기도 했어요 병원을 차리기만 하면 금방 빚도 갚고 건물을 올릴 줄 알았으니까요 병원도 엄연히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선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죠 특히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을 맡아줄 사무장도 무척 중요한 직책 이었는데요 저는 사무장 자리를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에게 제안했습니다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고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놈이었는데 저보다 사회생활도 길게 했고 또 그 친구 매형이 대학병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업무를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배도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병원을 오픈했지만 처음부터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은 곳이 비교적 경쟁 상대는 없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성형외과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적은 곳이었죠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 리스크는 충분히 감소하고 승부를 볼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간판을 달고 문을 열어보니까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잘 되겠지 한 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줄을 서겠지 그런 생각으로 인내했어요 하지만 환자를 보는 날보다 할일 없이 의자에 앉는 날이 길어지고 있었네요 고민이 깊어지던 중 사무장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도 광고를 해보면 어때요? 광고? 네 지역사회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홍보도 좀 하고 광고도 좀 해보자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병원이 생겼다는 걸 알죠 제가 알아봤는데 돈은 좀 들어도 효과는 있겠더라고요 그래? 사실 그런 광고에 대해 그다지 신뢰를 갖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광고 대행사들이 눈먼 돈을 꿀꺽 삼키는 것 같은 느낌 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무장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은 병원을 알려야 소문이 나든 말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를 통해 섭외된 메인 모델분과 함께 병원 사진도 찍고 간단한 광고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나서 광고 작업을 함께한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메인 모델을 맡아준 여성분에게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외모도 외모였지만 뭔가 고고한 매력 같은 게 있다랄까요 솔직히 그전에는 연애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는데 저런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그 여성분 옆자리로 가서 멋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광고 찍느라 고생 많으셨죠 열심히 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원장님 저도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모델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잘되겠죠 네 원장님 농담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성함이 장은실 씨라고 했죠 광고 효과 톡톡 해보면 따로 식사 한번 대접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한테 식사 대접 받고 싶네요 우린 기약 없는 만남을 약속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 여자도 저의 그런 호감포시에 대해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왠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해서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했어요 갑작스러운 데이트 신청에도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 여자도 제게 호감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리고 그 여자와 몇 번의 만남을 더 갖게 됐고 우리 두 사람은 이내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각자 일이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사랑을 키워나갔죠 조금 늦게 시작한 연애였던 만큼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나 저나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겁니다 때문에 새로의 마음을 확인한 만큼 긴 연애보다 빠른 결혼을 선택했죠 우리는 양가 어른들에게 교제 사실을 알리고 빠른 시일 내로 결혼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어요 시골에서 논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저희 부모님은 제 결혼 발표를 반기셨어요 제가 고른 여자라면 다 상관없다면서 그저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 바라셨네요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여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예비 장모님과 일생동안 직업군인으로 사셨던 예비 장인어른께서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네는 자네는 우리가 은실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모를 거야 딸 가진 부모는 다 그래 귀한 딸이 시집간다고 하면 의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네 은실이가 좋아하는 남자라서 얼굴 한번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난 이 결혼 반기는 사람은 아닐세 아 네 아버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두 사람 서로 무척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아버님 저 한번 믿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 를 떠나서 난 내 딸이 시집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다고 평생 끼고 살 순 없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그래 자네 은실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건 아나 설거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애라고 네 알고 있어요 가사일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너무 염려 마십시오 처음엔 다 말이 뻔지르르 하지 막상 살다 보면 조심은 다 잊고 죽네 사내하는 거 아닌가 여자친구 부모님은 시원하게 허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 애매모어한 태도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그저 당신 딸이 얼마나 귀하게 컨네부터 시작해서 식성이나 알레르기 같은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첫인상은 까다롭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장인 장모로 만나면 골치 꽤나 썩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여자친구 또한 성격이 보통이 아닌 독하다는 뜻이 아니라 수도분하고 털털한 구석은 찾아볼 수가 없고 이것저것 가리는 게 많은 까탈스러운 성격 이라는 말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자친구는 공기질이 조금만 나빠도 바깥에서 데이트 하는 걸 꺼려 합니다 날것은 냄새날 것 같아서 싫다고 하고 육식은 짐승 같다며 별로 즐기질 않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옷에 얼룩이라도 생기면 새옷을 사서 갈아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이었죠 이런 여자친구라면 비위를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상상이 가시죠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보니까 이 여자의 성격이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이 여자가 가진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모델답게 눈에 띄는 매력은 당연했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고상하고 수준이 높은 것 같았죠 그런 매력 때문에 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사소한 단점쯤은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네요 아내는 제가 연애 때 겪어본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더군요 성격이 까다로운 건 둘째치고 심한 낭비벽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하지만 살림하는 여자가 돈을 펑펑 써재끼는데 저라고 당해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한 달 카드값이 5,600은 우습게 넘었고 심한 달에는 천만원에 육박하는 달도 있었어요 순전히 생활비로만 말입니다 처음 얼마간은 참고 넘어갔지만 낭비벽이 계속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죠 어휴 뭐야 이번 달도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당신 결혼하면서 경제권 달라더니만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나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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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이거 가지고 펄쩍 뛰는 거야 나 얼마 안 썼어 전부 다 집에 들어가는 돈이지 내가 나한테 얼마나 썼다고 이래 남자가 쪼잔하게 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생활비 수준이 너무 지나치잖아 안 써도 되는 돈을 왜 이렇게 헤프게 쓰냐고 당신 성형외과 원장이야 그럼 원장 와이프가 이 정도도 못 써 내가 1억을 썼니 2억을 썼니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이럼 어쩌자고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는데 정말 말이 안 통하더군요 이러다간 싸움이 더 커질 것만 같아서 그만두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감정이 사그라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아내와의 첫 다툼을 잊고 있었는데요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서방 날쌔 자네 우리 은실이한테 돈 아껴 쓰라고 타박했다면서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닌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돈 가지고 잔소리야 걔가 쓰면 얼마나 쓴다고 이럴 거면 귀한 내 딸 왜 데리고 갔어 응? 장인어른은 초심이 잃지 말라며 호통까지 치시더군요 그 사이에 아내가 처갓집에 고자질을 한 모양입니다 아니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런 일을 어른들한테 알리는 걸까요 또 앞뒤 안 가리고 홈붙어내는 장인어른께도 섭섭한 마음이 들었네요 그 사건 이후로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도 선뜻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이래서 결혼을 하면 초장애의 길을 잡아야 한단 말이 있나 봅니다 기고만장해진 아내는 보란듯이 돈을 펑펑 쓰고 다녔고 저는 그런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빠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내의 씀씀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병원을 운영하는 일도 빡빡합니다 의료기기 할부도 한참 남아있었고 직원 급여나 임대료를 내야 할 날도 꼬박꼬박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속사정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저 돈을 쓰는 것만 선수지 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도 참는 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봐주려고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꾹 눌러왔던 불만 사항을 터뜨리고 말았죠 당신은 당신은 내조라는 말도 몰라 어떻게 된게 남편 병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질 않아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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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는 것만 관심 있어 병원이 잘 돼야 당신 카드값도 내줄 거 아냐 울컥한 제가 화를 내자 그래도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지 입을 셀쭉거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참나 나야 병원일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알았어 그럼 나도 병원에 자리 하나 해주던가 자리? 아내의 말에 불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병원일을 좀 도우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체감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장이 일하는 행정실에 자리를 마련해줬죠 때마침 아내도 모델일을 그만두고 빈둥거리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렇게 아내가 저희 병원 행정실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또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제 후배인 사무장이 아내의 입성에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저 원장님한테 많이 섭섭합니다 이건 저보고 나가라는 뜻이죠 음? 아니 사무장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모님을 행정실에 두신 건 절 내보내고 사모님한테 맡기시려는 거잖아요 저도 눈치가 없는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하신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원장님 믿고 일한 게 있는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그럴 생각 조금도 없어 와이프를 병원에 일하게 한 건 그저 남편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라는 의미라고 사무장이 자신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아내를 앉히려 한다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설득을 하고 나서야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래서 사업이 참 어렵다고들 하는 모양입니다 무심코한 제 행동 하나에 직원들은 많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사무장의 오해 때문에 저는 아내를 행정실이 아닌 상담실 쪽에서 근무를 하도록 했어요 아내의 언변과 외모로 봐서는 행정 업무보다 그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리긴 했습니다 지루한 걸 딱 싫어하는 아내 역시 손님을 상대하는 편을 더 즐거워 했고 병원 일에 금세 적응을 했네요 병원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아내의 낭비벽은 차츰 개선돼 갔어요 그렇게 아내 문제는 일단락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말이죠 저는 아내를 병원에 일하게 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시를 떠올려봐도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아내가 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수술을 마치고 좀 쉬고 있었는데 로비가 무척 소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글쎄 아내가 상담실 직원 머리채를 붙잡고 생 난리를 피우고 있지 뭡니까 저희 병원에 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직원이었는데 아내는 그 직원의 머리채를 죗뜯고 있었어요 그 기세가 하도 사나워서 사람들도 얼른 말리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깜짝 놀란 제가 얼른 두 사람을 떼어놓았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병원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나 오늘 내가 저 분류실을 밟아먹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뭐 아니 대체 왜 그러는데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님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당신 제가 당신 앞에서 끼 부리는 거 알았어 몰랐어 끼?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태껏 참고 있었는데 제가 당신한테 눈웃음 살살 치면서 매번 꼬리를 치잖아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지 않나 커피를 사달라고 하지 않나 이 사람아 그건 그냥 직원들이 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꼬리를 치는 거야 됐어 내가 오늘 전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내가 씩씩거리며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매도할 수 있는 건지 제 머리론 당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친 사고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봉변을 당한 그 직원은 곧바로 아내를 고소했고 결국 아내와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네요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 저는 직원에게 적잖은 합의금을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구 병원에선 원장 사모가 또라이란 소문이 쫙 퍼지더군요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정말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아내와 대화를 나눠봐도 당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행동거지를 똑바로 하고 다니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저를 탓하는 겁니다 아내의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면서 아내에겐 낭비벽 뿐만 아니라 의붓증 같은 집착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전 아내와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백 번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아내에게 진지하게 이별을 말했네요 그러자 자존심이 하늘 높은 줄 모르던 아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제게 하소연을 하지 뭡니까 여보 정말 너무해 아무리 내가 그랬어도 이혼을 말하는 건 아니지 내가 괜히 그래 이게 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간호사 머리채 좀 잡았다고 이혼 사람이 그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야 아내는 제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면서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전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내심 놀랐습니다 원체 콧대가 센 여자여서 굽히는 법이 없는 여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게 울고불며 애원하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일단 병원 분위기를 해치는 아내를 병원 근무에서 배제시켰고 본인이 약속을 한 것처럼 한 달 생활비도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쓰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내의 약속은 잘 지켜졌습니다 흥청망청 쓰던 씀씀이도 확 줄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놓거나 하지 않던 애교도 부리는 모습에 아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아내 덕분에 이혼 얘기가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였던 우리 두 사람의 사이도 차츰 좋아지기 시작했네요 하지만 그런 평화도 잠시뿐이었어요 이번엔 아내가 아닌 장인어른이 겨우 다잡고 있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죠 진료실에서 환자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기 병원장이 내 사위라고 장인어른 왔다고 어서 말을 하라니까 장인어른? 아니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드디어 잘난 병원장님 나오셨구먼 왜 장인이 사위병원에 좀 오면 안 되나? 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있었지 우리 귀한 딸이 아주 속이 상할 일이 있었지 대낮부터 술을 드셨는지 벌개진 얼굴로 병원을 찾은 아버님은 아니 꼬은 말투로 제게 따지셨습니다 자네 우리 딸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아니 그것도 자네한테 여자가 꼬여서 그거 단속하는 애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예 그렇긴 한데요 아버님 저는 장인어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드렸어요 아내의 낭비벽과 의붓증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지금은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며 잘 살아보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그런 제 설명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역정을 내시더군요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나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 꼴이 뭔가 결혼한지 얼마나 됐다고 극한일로 이혼을 우는 애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데 애한테 그런 큰 상처를 줘 이럴 거면 뭐하러 내 딸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준다고 장담을 했나 응?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건가? 흥분을 참지 못한 장인어른은 화를 내신 것도 모자라 병원 집기를 다 때려부수며 난동까지 피우셨습니다 제가 그런 장인어른을 말리자 장인어른은 제게 뺨까지 날리시더군요 정말 창피하고 치욕스러웠어요 아내도 모자라 이제 장인어른까지 병원 직원들 앞에서 이런 개망신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직원들을 만류하고 간신히 장인어른을 돌려보낼 수 있었네요 원래 성격이 불같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술의 힘을 빌린 건지 술의 힘을 빙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장인어른의 그런 행동에는 다시는 내 딸한테 함부로 굴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너무 치욕스럽고 힘들더군요 아내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넌덜머리가 나 있는 제게 장인어른이 기름을 부어버린 격이었죠 전 이제 도저히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안될 것 같아 내가 당신이랑 다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봤는데 이젠 도저히 자신이 없다 우리 더 이상 못 볼 꼴 보지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안돼 절대 안돼 아빠가 병원에서 초퇴부렸다는 말 들었어 그런데 그건 속이 많이 상한 아빠가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돼 꼭 이럴 때마다 이혼을 들먹거려야겠냐고 아내는 제게 섭섭하다며 하소연을 했지만 저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는 기분을 아시나요 그런 삶은 제 영혼이 조금씩 존먹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전 전 더 이상 아내나 처갓집 식구들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요 아내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 임신했다고 당신 애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혼할 거야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 그게 사실이야 그래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임신 3개월 차례 당신 놀래켜주려고 입 꾹 다물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아내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며 펑펑 우는 겁니다 제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본 순간 마음속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더군요 이런 줄도 모르고 아내에게 헤어지자고만 했던 제가 너무 밉더라고요 저는 오열하는 아내를 달래고 다시는 이혼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옹졸했다며 미안하다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죠 아내의 임신으로 저희 두 사람은 갈등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었네요 저는 이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었고 정말 오랜만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아빠가 된다는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벅찬 일이었네요 그때부터 제 모든 일상은 임신한 아내에게 맞춰지게 됐습니다 병원일을 마치면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 살뜰하게 챙겼고요 행여나 다칠까 노심초사 온통 아내 걱정뿐이었죠 이혼이란 말을 꺼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저는 아내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부디 아내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주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임신한 아내는 무척 힘들어했어요 기분도 들쭉날쭉 롤러코스터였고 입덧도 심해서 음식도 잘 먹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뭐라도 더 먹이려고 아내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들을 사다 날랐는데요 하지만 예민해지는 아내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아내가 잘 먹질 못하니까 저도 걱정이 심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잘 먹어야 아기도 건강해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것저것을 권해봐도 아내는 손사래만 칠 뿐이었어요 하필 또 그쯤이 명절이 돌아오고 있던 때였는데요 명절날이 되자 저는 아내에게 시댁에 갈 수 있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난 못가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나 입덧 심해서 집에 있을 것 같다고 그래 그렇지 알았어 이번엔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집에다는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응 알았어 난 요새 통 먹질 못해서 그런가 너무 힘이 없네 당신 없는 동안 좀 쉬고 있을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저는 그렇게 임신한 아내를 집에 두고 혼자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향했어요 하지만 명절 귀향길 고속도로는 막혀도 너무 막히는 겁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겨우 휴게소에 들러 한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네 어머니 지금 가고 있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태야 너 많이 오지 않았으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엄마 당숙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아무래도 이번 명절은 상갓집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 은실이도 혼자 있으니까 이번 명절에는 은실이랑 있거라 부모님 집으로 가는 길이 막막했는데 차라리 잘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아내가 혼자 있는 집으로 차를 돌렸죠 아내를 놀래켜주려고 아무 소리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동네에 도착을 하고 아파트 단지 쪽으로 진입하려는 찰나 제 시선에 아내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동네에 유명한 소갈비 집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 식당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아내는 분명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혼자 갈비가 웬 말인가 싶더라고요 임신한 사람은 입맛이 수시로 변한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갈비가 먹고 싶었나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전 조용히 아내가 있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라는 아내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 식당 안에 들어간 순간 아내가 웬 남자랑 같이 앉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깥에선 보이지 않았는데 안으로 들어서니 기둥에 가려져 있던 맞은편의 사람이 제대로 보이더군요 아내와 같이 있던 그 남자 또한 제가 아는 얼굴 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등을 돌려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그리고 메뉴판을 내미는 종업원에게 갈비탕 하나를 시키고 난 뒤 두 사람이 왜 따로 만나서 갈비를 뜯고 있는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장이 제 아내에게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야 맛있어 우리 아기 위해서 많이 먹어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 사무장의 아내에게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걸까요 자기라니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 아기라니요 순간 손과 발이 덜덜 떨리며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제가 모르는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아내는 사무장에게 생글거리면서 갈비를 야무지게도 뜯습니다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겠다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었네요 음 알았어 자기도 얼른 먹어 아우 그동안 못 먹는 척 하느라 짐 뺐네 짐 뺐어 그러게 왜 입덧이 심하다고 했어 그래야 나를 더 가엾게 생각할 거 아냐 그 사람이 정이 많아서 이런 거에는 꼼짝도 못한다고 하긴 원장님이 쓸데없이 잔정이 많아 그래서 우리한테 당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 암튼 그 양반이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이혼해야지 병원 매출은 잘 조작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원장님은 아무것도 몰라 모든 회계는 내가 맡고 있어서 그냥 근근히 운영하는 정도로만 알지 어 그래도 행정실 직원들 모르게 잘해야 돼 잘못하다간 우리 둘 다 콩밥 먹는다니까 어휴 당신은 걱정 말고 아기나 잘 낳아 우리 애기 아픈데 없이 건강해야지 암 그래야지 암튼 요 며칠 입맛 없는 척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이 집 갈비 진짜 맛있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저는 모든 전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사무장과 내연관계였고 임신한에도 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무장은 남몰래 병원 매출을 조작해가며 병원 매출을 횡령까지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믿었던 두 사람이 짝짝꿍이 돼서는 쌍으로 절 속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어요 저는 성큼성큼 아내에게 다가갔죠 제 얼굴을 본 아내는 갈비를 뜯다 말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어머님 댁에 간 거 아니었어 어 당신이 왠지 바람이 날 것 같아서 근데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뭐라고 아휴 무슨 농담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사무장님이 나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식사 한 번 산다고 해서 온 거야 아내가 급하게 변명을 하자 사무장도 논란 기색을 잽싸게 바꾸더니 이렇게 맞장구를 쳤어요 예 원장님 사모님 말이 맞아요 제가 사모님 불편하다고 티를 냈던 게 마음이 너무 걸려서 식사 한 번 대접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전 원장님이 계실 줄 알고 왔는데 마침 안 계시더라고요 거짓말을 하는 것도 손발이 아주 잘 맞더군요 두 사람은 제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말도 안 되는 변명만 지껄이는 겁니다 그래 알겠으니까 다들 법원 갈 준비해 거짓말은 판사 앞에서 나하고 어?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자꾸 이상한 농담을 하고 그래 농담 아닌데 다른 남자랑 가진 애를 내라고 속인 당신이 법원을 가야지 그럼 어딜 가 안 그래? 어? 아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당신 왜 그래 무섭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모든 게 다 들통이 났단 걸 알게 된 사무장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난 이유도 있었고 수준 이하인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소름이 끼쳤거든요 최대한 침착해보려고 했지만 현기증이 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무장은 병원 돈을 착복했고 아내는 그런 사무장과 바람을 피고 애까지 가졌다는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자신이 사무장에게 깜빡 속았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의 눈물이 진심이 아닌 가짜의 눈물이라는 것쯤은 이젠 알 수 있었네요 아내의 등을 떠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고 곧바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저 박서방입니다 아니 자네가 이 시간엔 웬일로 전화를 다했나 다른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귀하게 키운 따님 말입니다 방금 제가 제 집에서 내쫓았거든요 뭐라고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딸을 내쫓았다고 아니 자네가 무슨 권리로 애가진애를 내쫓아 아 왜 그랬냐면요 글쎄 은실이가 저희 병원 직원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지 뭡니까 뭐 아니 그게 말이 돼 임신한 애가 무슨 바람을 피워 그렇죠 장인어른도 황당하죠 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은실이 뱃속에 있는 애가 제가 아니라 내연남애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도대체 은실이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길래 애가 저럽니까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가졌으니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제가 작심하고 따지자 장인어른은 헛기침만 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렇게 딸 가진 위세를 떠시더니만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은 저는 뒤늦게나마 모든 걸 바로잡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두 사람을 사기 횡령죄로 고소를 했고 아내와의 이혼소송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사무장이 조작한 병원 매출도 상세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수억 원대에 이르는 돈들이 사무장 주머니에 들어갔더군요 아내 또한 사무장과 짜고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었고요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병원 매출을 조작해 횡령을 한 사무장의 죄는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았고 상간남과 작당에서 남편을 기만한 아내의 죄 또한 무겁게 처벌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현재 두 사람 모두 사이좋게 징역을 살고 있네요 사실 두 사람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가 괜찮아진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 보는 눈이 까막눈인 제가 너무 바보 같고 미련스러워서 한동안 죄책감에 괴로워했죠 여자를 골라도 그런 여자를 아내로 골랐고 사람을 써도 하필 그런 놈을 믿고 쓴 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힘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너무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를 하지만 그게 참 쉽질 않네요 지난 과거는 다 잊고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분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어쩌면 제가 이 부끄러운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도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일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며 혀를 끌끌 차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에겐 작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댓글 남겨주신다면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중년 남성입니다 과거 너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많은 분들에게 하소연을 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군대를 군대를 제대하고 대리석 유통회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했던 저는 사업만이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여자를 만나고 솔잔을 기울일 때 저는 기술을 배우고 자본을 모으며 사업을 할 준비를 해나갔죠 그 결과 20대 중반에 제 명의로 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었고 30대가 되었을 땐 연매출 15억에 이르는 튼튼한 중견업체를 이뤄냈어요 40대에는 직원 수만 50명이 넘었고 해외에도 수출을 할 만큼 큰 회사로 성장을 했죠 솔직히 이 정도면 어디 가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아닌가요 그래도 전 자만하지 않고 오로지 회사를 성장시키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일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를 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제가 나름 잘나가는 사업체의 대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선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부모님이 직접 소개해준 적도 있었고 친인척이나 잘 모르는 중매쟁이한테 소개받기도 했어요 사실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던 저는 그냥 때 되면 결혼하겠지 혹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생각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절 볼 때마다 빨리 결혼하라며 성화셨고 저는 그 성화에 못 이겨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치과를 운영하던 치과의사였는데요 억지로 만난 사람 치고는 느낌이 괜찮아서 만남을 이어갔고 별 생각 없이 덜컥 결혼하고 말았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어요 아내가 운영한다던 치과는 말이 치과지 사실은 거의 방치 상태나 다름없는 빚더미 치과였고요 또 아내는 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송이 걸려서 벌금이나 합의금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라는 이유로 제가 아내의 빚을 전부 책임져야 했는데요 아내는 미안해 하기는 커녕 마치 재벌집에 시집 온 것처럼 돈을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서 결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 돈이 좋아서 결혼한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네요 그래도 처음에는 별 상관하지 않았어요 본인도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을 테고 저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이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내는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만남까지 하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아내를 질색할 수밖에 없었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고 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버젓이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더군요 마치 이러기 위해서 결혼을 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생활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한 아내에게 그런 거액을 안겨줄 순 없었어요 저는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서 다분히 고의적인 아내의 행동을 입증했고 결국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만나는데 진중하지 못했던 제 행동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비싼 수업률을 치른 셈이었어요 저는 그 후부터 연애나 결혼에 대해 훨씬 더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사업에 몰두하면서 보냈고 제 팔자에 더 이상의 결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후배 직장 동료라는 한 여자와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었죠 저와 나이 차이가 열 살이나 나는 어린 분이셨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자꾸 제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혁수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저요 아 그냥 작은 무역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하는 일이 이미지랑 딱 맞네요 그래요 네 셔츠도 아주 잘 어울리시고 젠틀한 이미지가 딱 회사원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는데 딱 제 스타일이세요 돌싱이라고 들었는데 딱히 만나시는 분 없으면 저와 데이트 한번 해주실래요 네 저랑요 제가 성희 씨랑 열 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 만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아 그렇긴 한데 당두라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여자의 대시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전 그 여자에게 제가 회사원이라고 둘러댔지만 혹시 제가 큰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걸 후배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나 싶었네요 그래서 후배에게 넌지시 물어보니까 후배가 절대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건데 언제 그런 말을 했겠냐면서 말입니다 후배의 후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 여자가 제 재력이나 능력 때문에 호감을 보이는 게 아니란 뜻이었어요 아무리 아무리 제가 그 여자보다 나이도 훨씬 많았고 게다가 전 한번 결혼을 한 이력도 있는데 제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와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날 그 여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죠 그런데 성희 씨는 왜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신 거예요 성희 씨처럼 아름다운 분이라면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남자를 만날 때 조건이나 외모보다는 느낌을 봐요 혁수 씨는 제가 여태 본 남자 중에 가장 느낌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라고요 네? 느낌이요? 저는 바로 그 순간 살랑살랑 봄바람처럼 웃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연애를 하면서 정말 행복한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자친구는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에게 실은 무역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실을 말해주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 여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네요 제가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그 여자는 제겐 정말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없는 밝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열 살이라는 나이차가 무색할 만큼 현명한 구석도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였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연애 1년 만에 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흔쾌히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네요 하지만 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모든 걸 다 이해해 주었지만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여자친구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혁수씨 혹시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갈 때 절대 사업한다는 말 하면 안 돼 그냥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작은 무역회사 다닌다고 해 알았지? 어? 왜 그래야 하는데? 어머님이 사업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나? 그런데 나 되게 잘나가는 사업가인데 잘나가는 사업가라서 문제야 혁수씨한테 이런 말하는 거 좀 어렵긴 한데 우리 엄마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분이셔 만약 혁수씨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실 거야 난 그 꼴 절대 못 봐 그러니까 당분간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걸로 하자 응? 여자친구의 부탁이 난감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을 잘 번다는 거였는데 그걸 숨겨야 한다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이혼도 한 데다가 나이도 많은 사위를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도박이나 투자로 벌써 몇 번이나 돈을 날려먹은 엄마 때문에 절대 밝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런 엄마 때문에 속병나서 돌아가신 거나 다름없다면서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저럴까 싶었네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결혼어락은 자기가 받아낼 테니까 전 그저 평범한 회사원으로 소개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결혼어락을 받기 위해서 여자친구 어머님을 뵙게 됐는데요 절 보는 어머님의 표정을 보니까 초장부터 망했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재산이라고 겨우 집 한 채 있고 작은 회사 다니는 봉급쟁이에다가 이혼까지 했는데 우리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이봐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좋다고 해도 양심 있으면 이러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성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살 적은 있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어머니 내쫓기듯 나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혁수 씨 괜찮아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는 내가 알아서 설득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완강하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결혼을 허락하실까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래도 절대 사업한다는 말은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여자친구가 알아서 허락을 받아온다고는 하는데 어머님 반응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영 믿없지가 않더군요 이러다가 2년 끊자는 말이 나올까 봐 걱정부터 되었어요 그렇게 약 한 달쯤 지났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드디어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다면서 제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제 됐어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정말? 정말 어머님이 우리 결혼하래?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진짜 결혼하라고 했다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간 마음고생했던 이런 것들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여자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꿈만 같았네요 하지만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법이라고들 하잖아요 절 탐탁 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예비 장모님과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죠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할 좋은 날만 생각하며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했고 드디어 우리 두 사람은 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우여곡절을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네요 결혼 후에도 장모님께 돈 많은 티를 내지 말라는 아내의 당부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신혼집도 적당한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더 크고 좋은 곳에서 살림을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아내는 이 정도도 너무 만족스럽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아내와 함께하는 결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결혼생활인 만큼 더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 다짐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두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날아왔어요 그건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죠 제가 나이가 있었던 만큼 저희 두 사람은 이세 계획을 서둘렀는데요 사실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 봐 엄청 걱정을 했는데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이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에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를 겁니다 꼭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가 세근세근 잠이 든 모습을 보며 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 응? 뭐가 나랑 결혼해주고 우리 딸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치 싱겁긴 그럼 나도 고마워 응? 내 사랑을 받아줘서 고맙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고 아내가 싱그럽게 웃으며 절 안아주는데 그냥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와 딸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요 사업도 하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참 잘도 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후 저는 아내에게 결혼 2주년 기념 이벤트로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보 우리 제주도 여행 다녀오자 연준은 처제가 봐주기로 했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둘이 오붓하게 여행 다녀오는 게 어때? 정말? 당신 바쁜데 괜찮아? 우리 결혼 2주년이잖아 그 정도 시간은 뺄 수 있어 난 너무 좋지 벌써 신나는데? 딸애는 처제한테 잠시 맡기고 저희 두 사람은 제주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오롯이 아내를 위한 그 여행이 상상하지 못한 불행으로 변할 줄은 그땐 꿈에도 몰랐네요 아내와 함께 유명한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한적한 바닷가를 구경하며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덤프트럭이 저희 두 사람을 덮치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고 트럭이 우릴 덮친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더라고요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간호사에게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많이 다쳤냐고 지금 어딨냐고 물어보아도 간호사는 난초한 기색으로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가 크게 다친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는 경찰의 말을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깨어났다가 자지러지길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세요 수술을 진행하긴 하겠지만 평생 하반신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할 거예요 하반신 마비 상태로 평생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참 공허하게 들리더군요 하지만 아내를 잃은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마 딸이 아니었다면 벌써 저는 아내를 따라갔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닥친 불행은 온 가족을 모두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딸 연주를 봐서라도 이 약물고 견뎌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장모님은 애초부터 이 결혼 자체가 잘못된 거라며 역정을 내셨죠 언니의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인 처제 또한 힘내라는 말로 절 위로 했네요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차라리 제주도를 가지 말자고 할걸 왜 하필 제주도를 가자고 해서 이 불행을 불러왔을까요 그동안은 아내 덕분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제 손으로 떠나보낸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몸뚱이 때문에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아내를 배웅도 하지 못하는 이 못난 남편 때문에 아내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네요 척추신경 손상 때문에 억지로 수술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병원에서는 꾸준히 재활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권유했지만 제겐 그럴 의욕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나를 보내고 있을 때쯤 처제가 저한테 찾아오더군요 형부 내일부터 간병인 안 올 거예요 이제 제가 형부 간병 보기로 했어요 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처제 처제가 어떻게 내 간병을 본다 그래 내가 형부를 보니까 도저히 남의 손에 형부를 못 맡길 것 같아서 그래요 요새 재활도 잘 받지 않는다면서요 형부 연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돼요 언니가 그렇게 된 건 형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암튼 제가 형부 옆에서 딱 지켜봐야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야 처제 간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부담스럽고 불편해 그러니까 그냥 간병인 다시 불러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두고 보라구요 갑작스럽게 간병을 하겠다는 처제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 환자입니다 그 말인 즉슨 소변줄도 차야 하고 기저귀도 갈아야 한다는 말이었죠 그런 걸 어떻게 처제한 채 시키겠습니까 하지만 처제는 끝까지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면서 고집을 피우더라구요 그리고 처제는 정말 매일 저녁 찾아와 제 간병을 망설임 없이 해냈어요 먹는 거 씻기는 거 갈아야 하는 거 입혀야 하는 거 손은 그다지 야무지진 않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했습니다 제가 의욕을 잃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싫어서라지만 처제의 간병은 며칠 그러다 말고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도 처제의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됐네요 나중에는 간병일이 손에 익어서 숙련된 간병인처럼 능숙하게 하더라구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처제는 절 억지로 끌고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내키지 않아 하면 딸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된다며 호통을 쳤어요 형부 연주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아빠라는 사람이 이렇게 낙담만 하고 있으면 연주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읽는 거잖아요 정말 연주 고아 만들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되든 안되든 최선을 다해봐야죠 형부가 평생 걷지 못한다고 해도 휠체어라도 타면서 애 키우면 되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처제 꼭 죽은 아내가 살아 돌아와 절 혼내는 것 같았습니다 처제 말처럼 제가 이렇게 넋을 놓고 살면 안되겠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슬픔을 견디고 다시 살아보기로 결심했네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재활치료는 물론 개인운동까지 이 약물고 죽어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치료에 임하다 보니까 온통 어두운 생각밖에 없었던 머릿속도 맑게 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제 딸을 위해서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빛도 보였네요 처제는 그런 제 옆에서 세심하게 간병을 해주며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형부 이래야 언니도 하늘나라에서 안심하죠 정말 잘했어요 제가 힘들게 재활치료를 받을 때도 계속 응원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더군요 그런 처제가 정말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정말 마음씨가 천사같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마운 처제를 봐서라도 꼭 재활에 성공해서 건강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처제가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처제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처제에게 물어보았죠 처제 오늘 무슨 일 있어 기분이 별로인 것 같은데 사실 형부한테 형부한테 할 말이 있어요 나한테? 뭔데 편하게 말해봐 형부가 제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마음 열고 들어주세요 양부 그래 알았다니까 어서 말해봐 형부 저 제 조카를 친딸처럼 키우고 싶어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연주를 친딸처럼 키우고 싶다니 형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요 저 형부가 좋아졌어요 제가 언니 대신 형부 옆에 있으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 아니 처제 갑자기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형부가 남자로서 좋아졌다구요 하늘에 있는 언니도 저라면 허락할 거예요 제가 우리 연주 정말 사랑으로 키울게요 제발 제 맘 좀 받아주세요 처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처제가 저한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말하지 말라며 겨우 처제를 돌려보냈지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어쩐지 처제가 제 간병을 하면서 애틋한 눈빛으로 보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저 절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인 줄로만 알았는데 처제에겐 남다른 마음이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처제의 고운 마음씨는 알았지만 아내를 봐서라도 절대 그럴 수 없었어요 전 그저 처제가 저에 대한 마음을 접길 간절히 바랬네요 그러나 저에 대한 처제의 구애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간병을 구실로 제게 찾아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려고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단호하게 밀어냈지만 처제의 마음은 오직 저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형부 정말 너무해요 왜 언니는 되고 전 안 돼요 그리고 연주한테는 꼭 엄마가 필요하다고요 제가 연주 엄마 할게요 연주 엄마 하게 해주세요 네? 처제 처제 마음은 잘 알겠어 그리고 나한테 노력해준 것도 너무 고마워 그치만 나 몸도 성하지 않은 남자야 처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응?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형부는 그저 제 마음만 받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발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처제는 제게 계속 마음을 받아달라 애원하고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저는 몇 번씩이나 처제의 마음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처제 역시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며 고집을 피우더군요 처제의 고백에 저희 둘 사이는 어색한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죠 전 처제에게 이제 제 간병을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처제는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색한 시간이 덧없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제가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재활 선생님이 제게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휴 환자분 오늘은 정말 컨디션이 좋은데요 이 정도면 예우가 무척 좋습니다 제가 재활치료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거의 이 정도면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힘을 내세요 아셨죠 정말 정말입니까 선생님 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제 힘으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실 겁니다 전 매일매일 젖먹던 힘을 다해 재활에 매진했고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죠 보이지 않았던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처지 때문에 심란했던 마음도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주변을 산책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는데 병원 벤치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는 처지가 보이더라고요 얼른 아른채를 하려다가 처지와 좀 서먹한 것도 있고 중요한 통화를 하는 것 같아서 그만두었네요 그런데요 처지가 통화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요 응 엄마 나 오늘도 병원이야 나도 당연히 오기 싫지 그런데 형부 고집이 쇄심줄 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유혹하고 설득해도 꿈쩍도 안해요 그렇다고 내가 몇십억 재산을 포기할 수 있어 내가 똥기적이 갈면서 보낸 노력이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포기해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두고 봐 내가 형부한테서 꼭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바꾸말 테니까 장모 장모님과 통화하는 것 같았는데 처제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몇십억 재산은 또 뭐고 혼인신고는 뭘까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통화 내용을 계속 들어보니까 그 내막을 낱낱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죽은 언니랑 형부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면서 무역회사 다닌다고 감쪽같이 속여 그거야 뻔하잖아 엄마가 돈 달라고 그럴까봐 언니가 그렇게 시킨 거겠지 형부 회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일 줄 누가 알았겠어 내 친구가 그 회사 협력사에 다니는데 형부 얼굴을 따갈더라고 암튼 형부는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연주 핑계대면서 계속 흔들면 가능성은 있어보여 엄마랑 내 팔자가 걸린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처제와 장모님의 통화 내용에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이제야 왜 처제가 절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처제의 친구를 통해 제가 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걸 알게 된 거였고 제 재산이 탐이나 아내의 자리를 꿰차려고 일을 꾸몄던 겁니다 죽은 언니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 의도가 정말 불순하고 모욕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군요 통화를 끝마친 처제가 벤치에서 일어나 몸을 돌렸는데 제 모습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머 형부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깜짝이야 처제 나한테 할 말 할 말 없어 네? 무슨 할 말 나 할 말 없는데 그럼 내 입으로 말할까 내 재산이 탐이 나서 장모님이랑 짜고 날 유혹하려고 했던 처제의 못된 신보 말이야 네?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러세요 형부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처제가 장모님이랑 통화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는데 처제 친구가 우리 회사 협력사 다니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사업한다는 것도 다 알았다며 우리 연주 핑계로 나 흔들어 보겠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형부 진정 좀 하시고 크게 당황한 처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더라고요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아내를 기만한 처제의 뺨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젠 장모님도 처제도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신 나 찾아오지 마 알겠어? 한 번만 다시 찾아오면 사기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형부 전부 오해예요 형부에 대한 제 마음은 진짜라니까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사람 마음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왜 아내가 제가 사업한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이렇게 돈에 대한 탐욕이 대단한 사람들일 줄은 몰랐네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인지 처지는 그날 이후 병원의 발길을 끊었어요 장모님이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전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적어도 아내의 어머니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에 걸쳐 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제가 걸을 수 있게 된 후 처음으로 간 곳이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아내를 본 순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딸이 다 커서 시집을 가더라도 절대 재혼하지 않고 당신만 보고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있으라는 말을 했죠 겨우 건강을 되찾은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딸을 부족함 없이 키웠어요 애를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처제와 장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부끄러움은 아는지 일체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설령 연락이 온다고 해도 제게 욕만 바가지로 먹었을 테지만요 지금은 딸애가 벌써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공부도 무척 잘해서 담임선생님과 유학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끔 꿈에 아내가 찾아오고 납니다 흐드러지게 핀 꽃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양 저도 아내를 만날 날이 오겠죠 틀림없이 아내는 제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친언니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어처구니없는 처자의 행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감과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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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